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가지 화분 중에서 과연 식물 입장에서 어떤 화분이 제일 좋은지 그 부분을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아 지금 사람 입장이 아니고 식물 입장에서 오늘은 화분을 골라 보도록 할게요 자 화분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예쁘다고 생각하는 이 백색 도자기 이건 도자기 화분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물구멍이 하나만 뚫린 게 있어요 그러면 이 백색 도자기는 숨을 그렇게 잘 쉬는 편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이 동그란 화분에 물구멍이 딱 한 개 있으면 이 화분이 밖으로도 수분이 잘 안 나가지만 물구멍이 하나기 때문에 과습이 되기 쉽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항아리 모양의 지금 우리가 또 이런 거 많이 예뻐 하잖아요 키 작은 식물들 심을 때 모아 심기 할 때 좋은데 이것도 여기에 보면 물구멍이 한 개에요 지금 한 개뿐이 없어서 우리가 여기에 망이나 아니면 큰 돌을 좀 깔고 심으면 그만큼 과습이 되기 쉽겠죠 그런데 이 화분은 그나마 좀 좋은 거는 뭐냐면 이 윗부분이 넓어요 이거에 비해서는 좀 넓은 편이죠 그래서 얘가 위로 위로 이렇게 습도가 많이 빠져나가면 과습이 좀 덜 되기는 합니다 하나 아쉬운 거는 물구멍이 조금 조금 더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구요 그렇게 이렇게 도자기 화분을 사용했을 때 가장 안 좋은 거는 그나마 얘네는 이것도 항아리 모양이긴 하지만 이 위가 좀 넓어서 제가 좀 그나마 괜찮다고 하는데 가장 안 좋은 게 이런 형태입니다 이거는 석화회를 지금 심어 놨는데요 요즘 이 석화회가 참 인기가 많죠 그래서 저도 중간중간 숨짓기를 다 해놓은 상태고 키우고 있는데 이 석화회 지금 화분을 보면 항아리 모양이구요 여기가 볼록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중에 이것도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물구멍이 하나거든요 근데 나중에 얘가 석화회가 이렇게 뿌리가 다 돌았어요 엄청 많이 돌았어요 얘 분갈이 해주려고 빼면 안 빠질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뿌리가 여기 이 볼록한 부분 여기까지 꽉 찼기 때문에 안 나오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이 화분을 깨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금 이 석화회 같은 경우는 물을 이렇게 자주 안 줘도 이렇게 보면은 그냥 이게 제가 거의 모래에다 심어 놓다시피 했거든요 습기가 많이 찰까봐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은 얘가 만약 그냥 일반 흙에 심었다 그러면 정말 과습이 되는 상태가 정말 쉽게 올 겁니다 모양은 이쁘지만 식물 입장에서는 그렇게 빨리 빨리 자라게 하는 그런 상태 좋은 상태는 아닙니다 그리고 그 다음 화분을 보면은 제가 괜찮다고 추천하는 화분 종류가 이런 종류인데요 슬릿 화분 종류라고도 하죠 요렇게 보시면 이 화분은 요 밑에 물구멍도 굉장히 여러 군데 있고 그리고 옆에 바람 구멍이 있습니다 이런 게 있으면 뿌리가 이렇게 막 희감하게 돌게 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요런 부분으로 왜냐면 여기가 공기도 통하고 물도 빠지기 때문에 과습이 되는 것을 참 막아 줘요 그리고 얘는 슬릿 화분인데 이거는 작은 슬릿 화분이에요 보시면 물구멍이 여러 군데죠 그리고 여기도 바람 구멍이 있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화해 농가에서 아니면 꽃집에서 뭐 사오면 이런 데 많이 심어져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요렇게 보면 여기에 얘가 슬릿 화분처럼 이렇게 옆에 바람 구멍은 없지만 요기 물 내려오는 곳이 여러 군데 뚫려져 있지만 또 하나는 옆에 화분을 이렇게 딱 땅바닥에 놨을 때 바로 요렇게 이거처럼 이렇게 땅바닥에 물구멍은 있지만 땅바닥에 이렇게 놓거나 아니면 어디 올려놨을 때 보면 어때요 바람 구멍이 없이 딱 닿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바람이 틀어 가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얘가 공기가 통하는 부분은 요 위만 위로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과습이 잘 되는 식물은 이런 데다 심으면 좀 어렵습니다 물주는 주기를 판단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제가 선호하고 좋아하는 추천하는 화분은 이런 화분이에요 요렇게 땅바닥에 아니면 어느 바닥에 놨을 때 요렇게 사이로 구멍도 좀 바람도 좀 들어가고 그리고 그러면 일로도 공기가 통하면서 과습이 되는 것을 막아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큰 화분도 있고 작은 화분도 있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지금 저는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제라늄 같은 걸 사오면 아마 이 연질 화분 물렁물렁한 이 연질 화분 여기에 많이 심어줘서 팔 거예요 그 제라늄처럼 과습에 굉장히 약한 식물들은 보면 다 대부분 요렇게 요렇게 바람 구멍이 있습니다 바람길이 있어가지고 요렇게 바닥이 닿는 면적이 있어도 바람이 다 통하게 돼 있죠 그리고 이 밑에 부분은 약간 좁고 윗부분이 훨씬 넓잖아요 그래서 요 위로 과습이 안 되게 수분도 날라가고 뿌리가 물론 수분을 흡수를 하지만 너무 물이 많이 들어왔을 때는 위아래로 또 같이 물기를 말라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산소 공급도 하고 그러죠 그래서 화분을 고르실 때 여러분들께서는 이게 너무 이런 화분 그러니까 모양을 또 예쁘게 잡고 싶잖아요 그러실 때는 이런 화분에다가 요렇게 예쁘게 심으시고 요거 삼목한 거거든요 고무나무 삼목한 건데 요렇게 연질 화분에다 심고 그냥 차라리 요런 식으로 하는 게 요것도 이렇게 해가지고 놓으면 요기 좀 장식을 하고 하면 그냥 화분을 예쁘게 놓고 싶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시는 거를 오히려 더 추천을 드리고요 그냥 여기 이런 화분에다 심고 싶다 그러면 물 주는 주기를 정말 잘 맞추셔야 됩니다 이게 차라리 이것처럼 여기가 그냥 위에 넓고 평평한 거는 그 다음에 여기가 항아리 모양이 아니잖아요 이런 거는 오히려 좀 나아요 근데 이것처럼 항아리 모양인 거는 특히나 더 과습이 옆으로 되기가 쉽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 화분 고르는 법 그리고 식물 입장에서 화분이 어떤 화분이 제일 예쁠까 그런 거를 한번 지금 말씀드린 거고요 토분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그리고 토분 얼마나 예뻐요 식물 심어놓으면 감성 있고 그리고 보기에도 예쁘잖아요 근데 토분의 단점은 요런 게 생긴다는 거죠 뭐 이렇게 백화 현상도 생기고 그리고 토분은 이쪽으로도 겉으로도 물기가 이렇게 젖으면서 계속 말려주기 때문에 습기를 많이 머금어야 되는 그런 식물들한테는 이 토분이 어울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막 물기를 오래 이렇게 머물고 있어야 되는 그 식물들은 이게 잎이 이게 토분에다 심었을 경우는 너무 자주 빨리 마르기 때문에 물을 자주 줘야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물에 따라서 물기를 빨리 말려야 되는 거는 이런 토분 이런 게 좋고 그리고 아 이게 그냥 적정 어떤 적정 선을 유지해야 된다 수분을 어느 정도는 머금고 있어줘야 된다 이렇게 그럴 때는 요런 화분이 이런 화분을 추천 그래서 항상 화분은 이 바람길이 있는 거 이 부분을 사시면 식물한테 훨씬 좋고요 그래서 저는 재래늄을 사오면 이 화분에 흙만 갈아가지고 영양분 보충을 한 다음에 저는 그냥 이 연질화분을 계속 사용하는 편입니다 이게 그냥 막 흐물흐물거리고 그렇게 보여도 저는 이 하얀색 연질화분이 너무 예쁘거든요 네 이렇게 오늘 화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좀 더 궁금하신 부분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네 다음에 또 다른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